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팝 중에 벤 폴즈라는 가수의 스틸 파이팅 이시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일단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잤니 아들 아빠는 새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졌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가 나는 새란다 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졌지만 노래 후반부에 가면서 가사가 이랬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날아가겠지 내게로부터 멀리 날아가겠지 나도 아버지를 떠나온 아들 곧 새이고 너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겠지라는 내용입니다 이 곡은 벤이 자신을 닮은 아들이 자신이 자라면서 겪었던 이 성장통을 마찬가지로 겪을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 상처 없이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걸 내게 말해줄 수 있어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하는 거야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고통이 있고 아픈 일을 견뎌내는 거야 다들 그렇게 견뎌내 그러니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계속 싸워야 하고 계속 견뎌야 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맑은 날도 비가 내리는 날도 고통이 있어 모두가 알고 있어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아픈 일이야 그리고 다들 견뎌내고 있어 내가 내게 꼭 해줄 말이 있어 인생은 계속 싸워 나가는 거야 여전히 계속 싸워 나가는 거야 제가 이 노래가 굉장히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가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강해져야 해 싸워야 해 승리해야 해 라고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에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십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인지 다시 한번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본인을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 진실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아멘이시라고 표현한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멘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 즉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원자이면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멘 즉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원이면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폐부까지도 깊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너무 힘들지만 화가 나지만 타인에게는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착한 아이 증후군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괜찮아요 실상은 죽을 것 같고 통곡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주님 저는 잘 할 수 있어요 주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굳이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하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굳이 착한 아이가 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직접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여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우리 주님의 해결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황 그래서 미지근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지도 않고에서 이 차다는 것은 신앙이 없거나 혹은 뜨겁지 못한 신앙이 식어버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뜨겁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이 교회의 상황도 달랐고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차갑다는 것이 비신앙이거나 식어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도 활발했고 특산품도 있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양모와 의학이 발달해서 그 중에서도 안약이 발달된 지역이었기에 수입이 많고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늘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북쪽 11km 지점의 히에라 볼리라는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고 와야 했고 16km 지점에 있었던 골로새에서 우물의 냉수를 돌로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다 써야 했습니다 지금 11km 16km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물이 오는 거리가 꽤 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길에 찬물은 더워서 미지근해졌고 온천물은 식어서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라고 하는 것은 찬 것은 신앙의 차가움이라기보다는 차갑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차분하고 냉정히 들으려고 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뜨겁다는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뜨거운 그 뜨거움과 뜨거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지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는 말씀에 대한 열정도 하나님 앞에의 헌신과 열정도 전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윌리엄 앤디릭스는 이 미지근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지근함은 미온적인 대도 무기력, 망설임, 나약함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름 대도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영적으로 붕뜬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라우디기아 교인들은 왜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까? 17절에 보면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아까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얘기했듯이 부요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스스로 부자라 여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라우디기아 교회의 시대가 아무리 부요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부요와는 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요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곳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하다 할지라도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집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지만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오히려 더 궁핍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안이, 평강이, 샬롬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요하지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계서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서 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떨어진 학계서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자기 집을 짓는 것에 우선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할 나무로 집을 짓기에 우선되었고 씨앗을 많이 뿌려서 먹고 사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선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갔지만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월급을 받지만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학계 시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장 9절 학계에서 1장 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아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하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당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 빨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학계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불어버렸습니까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빨랐기 때문이라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차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삶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주님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이 불을 쌌는데 더욱더 급급했습니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려났던 것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 공고한 것은 피부가 굳어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견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빈번했던 전쟁으로 인해 닥치는 차마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부자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가난했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불쌍해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안약이 발달해서 눈이 밝아져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눈은 멀었다라고 평가하셨고 직물의 발달로 좋은 재질의 옷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벌거벗은 모습과 같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계와 교회와 전혀 다른 상황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고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활란과 군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활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이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부요하다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요함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빛나는 믿음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을 견디며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나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진정한 부요한 자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부요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요한 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공고하고 가난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상업도 은행업도 다 잘되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불을 의지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불타 없어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의 특산품은 검은 양모 옷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입고 굉장히 본인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프라다 신발을 입고 벤치를 타며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옷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이고 불이 불면 불이 오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옷으로는 죄의 수치와 양심의 고통은 가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의지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의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약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통하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까 1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우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책망하고 있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힘내라고 위로하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문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고 계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성도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대상은 성도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도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해볼 테니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속으로 공경들 속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께서 그 일에 직접 개입해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듯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해보겠다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인생 자체를 내어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국 이러한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은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겨야 하는 전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교관들이 외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훈련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더 더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더 더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노래를 듣고 이 말씀을 보니 그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은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야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야 다들 그렇게 견뎌 그러니 싸워야 해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든 세상에서 이겨나가라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위로하듯이 지금 힘을 다시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인간인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 줄 수는 있지만 그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써 싸워서 이기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진이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돈으로 옷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흰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와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며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이기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돈으로 옷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가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